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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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격추는 안당하겠지 우측 엔진 연기나고요 플랫터고 오케이 엘리베이터 나갔고 바이바이 사람이 없군 AI가 아니라 뿡